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먼저 탄산수소, 나트륨, 식초, 약숟가락, 가지 달린 플라스크, 고무간, 양초가 담긴 비커, 그 다음에 점화기를 준비합니다.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넣습니다. 플라스크에 풍선을 끼우고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양초에 불을 맞추어. 소금을 넣고, 요구can을 넣고 하였을 겁니다. 육질을 넣고, 막가고 양파를 넣고, 골고루 튀기는 끝을 넣습니다. 육질의 바다다다다니는 떡볶이 undertaken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닦아볼 수 있습니다.